송가인 가수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ga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가인 가수님 특보입니다. 특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Again Step Lafalia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25분 KBS 1TV KBS 57년 특집 아침마당에 가인님께서 출연하십니다. 단독 공연으로 하와이에 계신 군민분들과 만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Again 분들은 꼭 본방사수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25분 KBS TV 아침마당에 송가인 가수님이 출연하십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2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25분 KBS 1TV KBS 57년 특집 아침마당에 가인님께서 출연하십니다. 단독 공연으로 하와이에 계신 군민분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Again 분들 꼭 본방사수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